안녕하세요. 밴드 단기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대구,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고요.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8월에 라스트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EP 앨범을 발매했고요. 사용하시는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쉽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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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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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